PNS 미케닉스가 글로벌 의료로봇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PNS 미케닉스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박광훈 대표는 PNS 미케닉스는 로봇의 핵심 기술이 내재화된 기업이며, 콜싹 상장은 연구 개발과 생산 시스템 강화를 통한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며, 축적해온 로봇 분야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전세계 의료로봇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. PNS 미케닉스는 오는 22일과 23일 일반 청약을 거쳐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.